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라고 하던 쿠키야의 시야쯤 도착했습니다 오 와요 이곳에 음식은 바로 바로바로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와 이렇게 눈앞에서 오코노미야키 만든 걸 처음 보네 오 신기해 빈대떡 같아요 빈대떡 왓츠 베스트? 니쿠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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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원 고기가 들어간 오코노미야키 라고 하는데 이거 또 맛있어 보여 베이컨 들어가고 저기는 막 치즈가 들어가요 오늘 이렇게 까맣게 오코노미야키 만든 건 처음 봐요 고수네 한 젓가락씩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딱 옮기네 이거를 오 어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너무 큰데 그 꽤 반 정도? 한 이 정도에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마요네즈가 지금 싹 녹고 있어요 보이세요? 이게 마요네즈를 올려놨는데 마요네즈가 녹아가지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가 가는 오코노미야키 맛이 아니에요 아 뭐라고 생각해야지 이걸? 트럭에서 이제 막 샌드위치 팔잖아요 그럼 막 당근 넣고 막 오이 넣고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씹히는 식감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이 이거는 하나로 잘 반죽이 어울려져가지고 반죽 보세요 반죽 노 가스 오브 시? 네 네 김 네 그니까 한국은 항상 여기에 오코노미야키 시키면은 이 위에 막 그 살아있는 거 같은 거 가스 오브 시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걸 넣지 않고 김가루를 뿌린대요 김가루를 아 근데 맛은 너무 있는데 이걸 추천해 준 사람은 내 팬이 아닌 거 같아요 와 마지막 인심이 너무 좋네 인심이 너무 좋네 이거 마셔야 돼 내가 이거 추천하는 사람 아이디 아차는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아리가또 고자임마스